아이 패밀리 SC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에서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9일 상장주관사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진행된 아이 패밀리 SC 일반 투자자 공모에 427만 6천 880주가 청약됐습니다. 경쟁률은 20.88 대 1, 증거금은 534억 6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이 패밀리 SC는 앞서 12일과 13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예측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희망 공모의 범위는 3만 9천 원에서 4만 8천 원이었는데 경쟁률이 63.1대 1에 그치며 밴드 하단보다 낮은 2만 5천 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아이 패밀리 SC는 웨딩 플래너 업체의 아이 웨딩과 색조 화장품 브랜드 로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 최시라의 남편이자 가수 출신인 김태욱 대표이사 때문에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